허경영의 신인을 보고 뭐가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 안되나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 자야 맞아 맞아 어디에 종교에서 쓰는 언어를 나 앞에서 쓰면 되나 안되나 그건 종교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를 판단하고 다 판단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이 직접 왔는데 뭘 여러분들이 판단하라 알았어요 앞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있질 않아